굿 두 개 냈니 고마웅 아악! 안 있으면 지금 면주니 양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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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지? 먹어볼게요 그냥 근데 이거는 진짜 호라이드 치킨에다가 그냥 불닭소스 부어서 먹는 느낌 아니야? 이거 많이 맵다고 하나 후기에? 나 제가 후기도 안 보고 그냥 먹는 거라서 비닐장갑 갖고 와서 먹는 게 저러 갔다 비닐장갑 비닐장갑 오 호라 기다란다고 혹시? 쉿! 리얼 사운드 자 먹어볼게요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개 존맛이네? 존맛인데? 솔직히 불닭볶음면은 명색이 불닭인데 닭은 없었잖아? 진정한 불닭이 나온 거네 저게 맵지는 않고 약간 매콤한 정도? 딱 그거예요 치킨에다가 불닭소스 뿌렸는데 근데 그 불닭소스가 맛있어서 약간 뱀파이어 1단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불닭소스 뿌려 불닭소스 뿌려 불닭소스 뿌려 불닭소스 뿌려 불닭소스 뿌려 불닭소스 뿌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더 맵게 먹고 싶어 진통은 불닭소스 뿌려 잠깐만요 저기가 맵지도 않은데 뭔지 알죠? 이게 약간 차가운 게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근데 차가운 걸 잘못 들어가서 엉맛인데? 아! 짜증나! 한국인은 왜 이렇게 매운 거예요? 삼장을 할까 진짜 오케이! 왔다! 이거 다 했나? 엄마 뜨거래! 적다리를 시도해볼게 치즈로 중화시켜서 도전! 치즈랑 같이 드세요! 우리가 만든 그 불닭볶음면 그거예요!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 먹어볼게 이게 존맛탱이다 마요네즈 소스! 매워! 존맛이 매워! 아휴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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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요네즈! 소스 마라 마요네즈! 매운 새끼! 겁나 맵네 이거! 이게 있잖아 처음엔 괜찮다가 목구멍에 딱 넘어갈 때 확 온다! 그 정도쯤은 아닌 게 아니라 효과 아려 효과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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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하나도 물어봐봐! 작은 부스럭이야! 난 불닭치킨! 불닭소스에 그냥 치킨 절인 거야! 하나만 도전해봐!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먹으라고 하면 먹겠냐? 나랑 언니랑 매운 거 느끼는 점도 좀 달라요. 아 닭다리 먹을 걸 그랬나? 아 추워! 어 닭살 돋은 거 봐! 닭살 개 돋아서 지금 털들이 다 쏙다! 아 추워! 불닭보다는 안 매운 거 같은데? 워라싹! 언니 안 맵나? 그 정도는 안 매웠네. 그럼 내가 지금 오버하는 거 같아? 어. 그래 나 오버했다. 괜히 지금 먹기 싫어가지고 또 내 부를라고 오버했네. 살려주세요! 난 누가 입술 계속 터 때리나 이거. 그래서 거의 피 터진 것처럼 계속 불어나는데 입술이. 언니 안 맵나? 우와 포션 없이 먹는데? 와. 또는 아니잖아. 솔직히. 진짜 이상한 사람 되고 있다 지금. 당연히 매운 거 초보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다 낚이고 있는 거 같은데. 아 저는 근데. 엿떡 1단계까지만 먹어요. 2단계부터 매워서 못 먹어요. 침을 왜 맺는 거 못 먹어. 잠시만. 언니 어디 갔어? 뼈! 치킨! 치킨 온다 어디 갔어? 아! 치킨! 치킨 온다 어디 갔어? 치킨! 에? 아! 지금 또 어디 갔어! 매워. 미안한데 얼굴에 열꽃이 피었어요. 네? 열꽃이 안 피웠는데. 오, 쉬루, 팍! 이거 내 머리 닦는 건데 코 닦으면 어떡해. 아직 늦지 않았다. 지금 주문하려고 하는 사람 한 번 더 생각해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